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요즘 무과관계전 근황을 안하게 해드린지 거의 1년이 다 돼가거든요 지금 퀘스트 한번 쇼단 돌려서 깨볼게요 지금 퀘스트가 시즌 말이어서 많이 쌓아뒀고 그 한 번에 깨면 보상이 엄청날 겁니다 이건 동선 뻔하기 때문에 가자 그냥 아낌없이 써줄게요 여기 여기 그렇지 다 보여 앵커들 짬이 있는데요 이거 먹어주고 아니 저거는 부시에서 숨은 게 아니잖아 아니 뭐야 저게 200대와도 너무한 거 아니냐 맛있고 맛있고 빵야 이게 200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퀘스트 한 번에 개만이 깨졌어 아 토큰 들어오는 거 봐야 되는데 과연 이야 2천개 합성 아닙니다 여러분 아 근데 부를 패스가 없는 게 아쉽다 한 판 더하면 승리 미션 와르르 깨집니다 슈욱 마무리 키워먹는 거보다 죽이는 게 이득인 것 같아 그냥 여기 한 번 쓰면 맞지 않을까 그냥 여기 한 번 쓰면 맞지 않을까 네 너무 무시했고요 나이스 큐브에 눈 돌아갔다 나이스 큐브에 눈 돌아갔다 어 나 이거 코델 갖고 싶은데 앞에 거 중에서는 어? 여기에서는 당연히 벨이지 벨 얻어 줄게요 벨 좋습니다 아 지금 골드가 왜 많은지 잠깐 해명을 하자면은 그거예요 그거 제가 많이 주는 거 있었는데 그때 골드가 다 변환된 거 아직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계정에 현실할 일도 없고요 제가 안 들어오는 거 여러분도 아실 텐데 픽은 바꿔볼게요 로사는 뭐 하이퍼 차지로 깰 수 있을 것 같고 니타가 많이 보인다 니타 와 AI 칼같이 나온다 어 진짜 칼이 나와버렸네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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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린 건 아닙니다 이런 서버 빠진 드립을 저는 노리고 지지 않아요 나이스 킬 내꺼 나이스 나이스 내비게이션 그렇지 1킬로미터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이고 쉽습니다 이게 영상 재미가 있을까? 미션 한 번에 두 개 새끼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사람인 거 같은데 이게 아닌 걸로 아닌데 무빙은 사람인데 아직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분 같아요 처음이면 오히려 브로리스타즈 어려울 수도 있어 브로리스타즈 조작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처음 하는데 나이스 넓은 시야로 봐야돼 에듀건은 무섭긴 하다 죄송할게요 갑자기 큐브 세 개를 주고 가셨어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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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우리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대로 플레이해주면 됩니다 오 회복하자 응 구라야 그렇지 단순하게 생각하자 깊게 약간 심리전 걸 생각말고 그냥 생각나는대로 하면은 되는거 같애 잠시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브로이 스타즈를 많이 안해보셨을테니까 이 점수 때는 나이스 두판남았다 리타 스 받는게 맞.. 맞을까? 우와 이구간 듀오쇼다운 이겨줄게 친구야 뭐야 이거 여기 중앙 진짜 핫플이다 어어? 끝까지 쫓아온다고? 맞겠어? 빠졌네 예상하지 못했다 항상 예상하지 못하게 움직일 것 걱정마 내가 이겨줄게 큐브는 내가 먹고 안 기다려줄거야 그 사이에 더 먹을 수 있거든 든든해? 야 이거 지면 배붕이야 펭하 배붕이야 펭하 방귀한벙 시원하게 끼시네 어어? 야 한방컷났어 브로 오우 야 구르기 퀘스트 깔싸막의 다클리어 그렇지 아 이 기나긴 퀘스트가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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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네 이거 다신하기 속마음은 여기까지 아무튼 마지막 판인데 이건 새끼 뭐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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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재념했어 오래 하다보니까 이제 다 알겠더라 그렇지 아이고 잘했다 아 재능 있는데 스튜 한 번 월드파인에 나가보지 않을래 죄송합니다 정신줄을 놓았네요 어? 야 나도 현지인 듣다 보여주나요? 오오오 드리블 오오오오오오 루이뿌이뿌이뿌이 자 퀘스트 클리어 하면서 아 보상 안 땡겨지네 보시면은 깰 수 있는 퀘스트가 없죠 이거는 깼는데 아 진짜 패스 없다고 퀘스트 보상도 못 받고 서럽다 서러워